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조례가 규정하는 청년의 기준은 19살부터 34살 이하입니다. 35살 이후에도 경남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일자리였습니다. 공무원을 많이 선망하는 이유도 결혼과 육아랑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문화적 기반이 풍성해지고 지역민과의 유대가 활발해지길 희망했습니다. 즐기고 쉴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연극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 그리고 그 외에 문화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볼 게 없고 즐길 게 없고 이런 것들을 좀 엮어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유대가 생긴다면... 청년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각지대 제가 딱 껴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의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청년 기준을 확대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개념을 34세보다는 조금 더 늘리면 폭넓게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기의 한시적 지원이 아닌 생애 주기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전환하고 부서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오늘까지 전해드린 청년, 경남에서 길을 찾다.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차 기자, 이번에 신년기획으로 청년정책을 준비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동안 경남에서는 갈수록 청년이 줄어들면서도 정작 청년 실태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요. 네, 청년이 떠나는 문제는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닿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이번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청년이 사회로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경남의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한 청년의 지적에 공감을 했는데요.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남 발전의 첫 걸음이다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청년의 실태를 직접 취재해보니 어떻던가요? 네, 경남 청년 조례에 따른 청년의 기준인 만 19살부터 34살까지 경남 인구를 살펴봤는데요. 지난 2016년 65만여 명에서 지난해 11월 58만 7천여 명으로 줄었고, 인구 비율도 17.6%로 전국 평균보다 2.7%포인트 낮았습니다. 해마다 6만 7천에서 9천여 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선대요. 유출 규모가 지난 2015년에는 1,600여 명에서 지난해 9월에는 1만 5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남으로 오는 청년보다 떠나는 청년이 더 많은 건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였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일자리 때문에 주로 수도권과 부산으로 떠났고요. 경남의 산업이 제조업 위주여서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경남의 취업준비생을 만나봤더니 자격증을 따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대구와 부산까지 면접을 보러 가거나 높은 생활비를 감수하고 수도권에 취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 경상남도의 청년 정책은 어떻습니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9년도부터 경상남도가 청년조례를 개정하고 전담부서도 만들어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자리 분야는 지역 대학 17곳과 기업 40곳이 앞으로 5년 동안 기업 맞춤형 인재 2천여 명을 길러서 경남 취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 분야를 다양화하고 소규모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이고요. 창업 육성 지원 사업도 20여 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창업 3년이 넘은 업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또 창원에 이어서 김해, 사천, 고성에도 청년 공유 주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이 같은 경남의 청년 정책의 기반은 청년 참여입니다. 경남에는 청년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런 청년들의 도전을 돕고 소통하고, 또 청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서 실제 반영되고 있기도 한데요. KBS 경남에서 이번 신년 기획에 이어서 2021년에도 청년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